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무약 빨리 해야돼. 오 좋아 좋아 소관 길러주고 있다. 킹이 정말 괴롭히는 것 같다. 어. 이제 어른들. 도플렉해지지 못할게. 돈을 달래. 미안. 살짝 이건 좀 아까운데. 이게 대규모 농장인가? 아 이게 대규모 농장이었구나. 세금 이제 내야죠. 돈을 벌고 내야지. 돈이 없어. 목장 업그레이드가 해제됐대. 자 목장으로 이제 돈도. 지금 여러분 돈 버는거 보이시죠? 지금 화물선 막. 아 옥수수를 막. 사람이 뭐. 아 그런데요. 그게 여기서 망한거에요? 괜찮아 괜찮아. 500원 됐어 또. 지금 왕경에서 돈을 받았어. 우리에게 여러분들이. 지울 수 있어요. 기다려봐. 됐어 됐어. 야 넌 다시 미안. 왜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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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워졌지. 어쩔 수가 없다. 얘들아 미안. 스튜리얼이 있어요. 근데 스튜리얼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꺼버렸어. 천사에 통해.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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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야 그래도 여기서 목축업이 잘 되고 있어. 아직 목축업이 다 완성이 안된건가. 거비대느낌으로? 아 이거 농장 겹친거. 저기다 무조건 지워야되는 줄 알고. 이거... 찜표가 어딨지? 각하의 가족이라도 경건한 상황이 아니지 못해 신속한 가톨릭 교단을 만들겠어 여기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? 아 일하는 사람이 없대 여기서 이제 설탕으로 돈 수출하고 있다 이거 좀 괜찮은 게임 같은데요? 재밌는데요?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트리피코라는 게임입니다 반대가 잘 팔리네 그래 공표 공짜 점심이 어디 있어? 공짜 점심이 어디있어 공짜 점심이 어디있어 지금 이 시간에 도와줄게 기억해 뭐야 이게?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돈을 받았어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처럼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대 좋아 이게 그 농장인가? 이제 여기서 설탕 농장을 하는 거고 괜찮은구만 점점 커지고 있어 날아가 저처럼 식민지 시대야 아직까지 지지율 50% 아직 26%밖에 안 돼 공부 좀 할까? 원래 뭐였지? 배급량이신가 오오 어우 이딴 걸 왜 해 내가 연구 안 되는데 이제 이제 준비를 할 수 없는거지 헌법은 아직 못하네 이제 이거 집 지워주면 케스트 깨지겠지 케스트 안 깨지냐 오 됐다 오 통지권을 연장시켜줬어 저 형이 뭔가 진짜 나라가 지워지는 것 같아 에이 바보들아 밥 먹고 있냐 누가 여기서 사냐 도서관 캐스트 도서관 캐스트? 그래 도서관 캐스트 깨자 그래 도서관 캐스트라도 깨놓자 연구 도서관 도서관을 솔직히 지울 곳이 없다 도서관을 왜 또 지으라고 해? 정말 돈 아깝다 지울 곳도 없어 여기다가 지울 수도 없고 도서관을 어디다가 지워 지금 위치가 별로 없는데 딱히 여기다가 지울 수도 없고 지우고 부셔요 어 좀 좋은 생각인데 그래 좀 좋은 생각을 아 더럽다 돈 없어지잖아 이거 진짜 맞아 그지 갱갱이가 돼버렸어 지울 수 없는 인정 범해를 훔쳐 적대저한 있는 부산이 부살을 벗어라 크다 어떻게 막아? 뭐야 어떻게 막아? 뭐야 안돼 우리 거 부쳐진다 오! 아 뭐야 아 뭐야 우리 거 부쳤어 어? 어 머스크 쓸고 알았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이거 팔리겠다 이제 방금 수확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군대를 내가 성함 앞에 있는 거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오! 시민 9명의 트로피코에 도착 오! 이 길은 600원! 좋아 좋아 수출합시다 2600원 오! 현장감독을 뽑으라네 오! 이거 좀 잘 본다 오! 여기 이렇게 쌓인거야? 설마? 철 봐 철 봐 됐다 됐다 청농님 청농님 감사합니다 오! 여기 돈 되게 많이 번다 저거 부셔야돼 정원을 만들어주겠어 여기 재밌게 놓으시오 오! 야 수출 또해서 3000원 헉! 뭐야? 제재소 해제 제재소 해제 아이고 모르고 취소했네 별로 하향 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저 지금 네 이 저거 unemployment 다행이로 이렇게 주님 귀여운 벌목을 합시다 트루피코 아니야? 트루피코? 트루피콘가 아니라? 트루피코네? 트루피코가 아니라? 그럴 수 있지 세금을 지급해야 해 오 왕정형 4,200원 맞았네 1년밖에 안 남았는데? 철장 수출 빨리 해라 오 이제 벌목도 하는구만 나무들 보속 일 열심히 하는구만 오 돈 봐 돈 개많이 벌어 오 만족스러워한대 오 나무 벌목 잘하는데 이거 생방인데 뭔 개소리야 쟤는 30,000원은 어떻게 해? 15,000원은 어떻게 먹지? 15,000원은 어떻게 먹지? 회 Op 오우 밀숙군가의 새겨워력? 형만 주기가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술을 일곱 개를 연구하래 다 연구하고 있지? 이게 너무 멀리다 지었나? 오 트리피코 13명 도착! 이제 우리나라 100명 됐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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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두! 이거 구두 많이 지으면 뭐가 좋아? 하나 더 지워볼까? 하나 더 팔리겠지 오늘이 마지막 연휴 날이 일요일까지 시간 있잖아 왜 그래? 오 4천원 수출했대 뭘 팔은거지 방금? 대박사건 우와 2개만이 팔린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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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령에서 5천원을 받았대 아 자동저장 아하 오 뭐야 파인애플이 가격이 올랐네 그래 파인애플 내가 지금 수출하고 있다는건가 이거? 오 모카도 오르고 있고 철 통나무 가격이 내려갔네 아 통나무 가격이 내려갔어 근데 파인애플이 오르고 있어 파인애플 재배를 시작하겠다 파인애플 재배를 시작하자 파인애플 재배를 시작하자 파인애플을 시작합시다 송나무를 지금 수출하고 있을걸요 아 이거 물고기 그거구나 이거 물고기 농사인가봐 오오 오 야 이거 좀만 더 먹으면 된다 만원처럼 아 이거 10개월 이거 깨면 이제 통지권 좋아 아니네 이거 하고 헐 통지권 어떻게 늘리지? 야 망했어 10개월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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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퀘스트 주세요 오 됐다 오 됐다 휴 아 됐다 됐다 퀘스트가 생겼었네 아 수출이냐 수입이란 뜻하는거에요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그렇구나 게임 되게 재밌다 이거 괜찮네요 연구 지금 잘 되고 있구마잉 자기부 같은건가봐 이거 15,000원 모을 때까지 돈을 안써야겠다 일단 렌즈를 빼야겠다 나 렌즈 너무 많이 꼈다 안경으로 갈아껴야지 내 안경 어디다 놨지? 발전도 하고 통치권도 얻는 게임 같아요 농장 하나 더 지을까 오 자금 됐다 오 5,000원 상당 오 레드테이프 개발 레드테이프 개발 오케이 제대소 하나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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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을 이 근처에 좀 많이 있자 그 노력에 제주에 대한 그리스마스의 행동이 강력하게 혁명주의자를 들어오자 도로가 휘어가게 도로가 휘어가서 도로가 휘어가게 좀 짜증나 아이고 아이고 됐다 아 진짜요? 토양으로 그런게 있어요? 퀘스트 있니? 대기문은 그냥 두개 이지렁 이지렁 어? 향상된? 향상됐다고? 상려금 내라 아 대충 주거지 없죠? 진짜 무례하게도 너희들은 개좋은 땅에 내가 지워주게 된다고 우리 분사해오세요 우리 분사해오세요 부산 영상된 물에 배치하 Ultimate 물에 배치 않았는데 여기가 물 아니야? 세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